비 냄새 나는 비 냄새 너무 좋아요 저는 비 오는 게 원래 싫어요 너무 습해 아이스링크장 가면 비 오면 물이 엄청 떨어져요 습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너무 싫어했어요 비 오는 거 진짜 너무 싫어해서 비만 오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서 휴면도 제대로 안 되고 트레이닝 할 때도 너무 짜증나서 찝찝하고 하고 습하기까지 해서 택 스타빈 이게 약간 J형 화법인데? 너무 짜증나 오늘 우천이 뭐야 이거 요즘 유행하는 체질이야 유행하는 체질 유행하는 체질 그게 있잖아 강조가 있잖아 강조하는 게 습관이 돼있어 9일? 9일이라고? 9일이면 이상한 생각한다 또 9일이면 기다려줄게 그럼 제 시간 아니까? 왜요? 너무 깔아줬어 J형 지금 시동 건다 나도 해 제가 뭔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배고파 등수 좋다 잠깐만 화채 티라미슈 아이스크림 자보카 아몬드 허지 끝? 좀 더 없어? 너무 부족하지 않아? 진짜 야 근데 다 시켜? 적당히 추려서 시킨다 적당히 추려서 시킨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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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넣기 해볼게요 너무 아파 이건 먹자 이거 아프다니까 우와 해볼게 해볼게 넘는 거로 잘어주면 우와 뭐야 이렇게 잘해요? 뭐야 이렇게 잘해요? 뭐야 됐다 오오 됐다 오오